저한테 복귀하고 있지 저 죽여있지 뒤에 것부터 조져야겠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복귀하는 부대 때리고 계세요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오늘은 음 나를 또 많이 반가워하고 이제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게임하면은 이벤트가 이제 좀 뭐가 있나 이제 좀 그거부터 이제 좀 잘 확인을 해야죠 어? 이거 왜 2등이야? 아깐 1등이었는데 이제 또 쟤네들이 어허 임마 이런 뭐 오브젝트 이런거를 좀 이건 현질로 안되는 이제 이런게 있잖아 네 맞습니다 어 이런거는 이제 했어 이거 이렇게 밀리면 안돼 왜 이게 왜 3등이야 어? 네 연맹원들 다독여서 1등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서버 내에서도 이거 1등 이제 하는거 그 이벤트 그거 있잖아 네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이거 이러면 밀려 어 조금만 하면 되겠구만 네 맞습니다 어 이것도 왜 2등이야 아 그건 이제 형님께서는 이제 오티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전투력이 네 그렇고 저 사람은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전투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전투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전투력이 좀 많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아이씨 이런거에 밀리면 안되지 이거 뭐 20개 주네 네 맞습니다 야 얘네가 요즘 좀 바싹 좀 열심히 좀 키우나보네 문얼님이랑 이제 퀸다미씨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 같이하는 물소우들도 좀 열심히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 절대 이거 물소우들한테 치고 이제 이러면 안돼요 역대 랭킹 어 그쵸 이거는 이제 이전에 어 잘 1등 했고 어 이런거는 뭐 유랭이 쌈돌이 야 요즘 뭐 유랭이가 걔가 좀 열심히 하나보다 뭐 이거 순이가 2등 3등이나 되있냐 그 사람은 이것만 하는거 같습니다 전투력도 안오르고 안보이는데 그래? 예 해넘이만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 너떼올도 안가나 이제? 야 그러면은 지금 봤을때는 딱 부대가 기마 한 부대 보병 한 부대 다병종 이제 여기 한입 아래서잉? 세 부대 나가면은 딱 좀 깔끔한 부분 아니야? 부대가 그럼 조금 더 있긴 있어야 되잖아 예 세 부대로 하려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병사 한 200만 부대는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야? 보통 하려면 한 200만은 있어야죠 그치? 예 너무 적어? 이 정도로 나가면은 뭐 이렇게도 좀 뭐 따이아 많이 있는데 뭐 따이아로 밀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즉시 완료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얼마 안하네? 싸네? 아.. 맞습니다 얼마 안해 싸 따이아 뭐 얼마 못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어.. 됐구 궁병도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나가려면 그치? 네 맞습니다 궁병 한 30만만 있으면 되겠지? 예 공병은 30만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것다가 이거 공성무기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공성무기는 뭐 없어 크게 지금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좀 어.. 있어야 돼 아 이게 기마가 얼마 없네 이 정도면은 됐나? 어.. 이제 다 썼다 오케이 어 됐어 요런 식으로 유지하면 돼 어? 어.. 쉽잖아 그치? 맞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전투할 준비가 야 이거 그러면은 뭐 병사 지금 뭐.. 뭐 이걸 다 추가해 놓은 거야? 어? 뭐.. 뭐 했어? 어? 뭐하고.. 야 이런 걸 왜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아.. 회원님께서도 하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사열입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놓고 뭐 괜히 이거 뭐 괜히 억지 이거 뭐.. 허세 이거 아니야? 어? 아닙니다 저희 이제 이런 파워를 보여줘야지 상대방들이 쫄지 않겠습니까 그래? 음.. 그래도 뭐 좀 약간 추리 좀 살짝 안 맞은 것 같고 야 저기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보면은 야 똥구로 막 끌고 나와갖고 의자왕 박광호 이 새끼들 이거 야 이 정도는 좀 돼야 이게 좀 위험이 있고 이런 건데 어? 맞잖아 탁.. 역시 확실히 4T짜리가 위협이 있어요 어? 잠깐만 음.. 질방이 그래도 얘 뭐 부대가 내 부대나 이렇게 출장했네 야 이 새끼 이거 아직도 1T가 있는 것 같다? 어? 이거는 나가면은 이거 총알바지도 안 돼요? 이거는 어? 아이고야.. 리리노 이거 뭐 한국 코라네 지금 아이고야.. 뒤에 활.. 이 새끼는 이거 샤네로브 미소 비XX 닉네임값도 못하네 하하하하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현재 어? 2등이냐? 점수가 연맹 총 전투력이랑 처치수로 일하는 거였는데 첫째 주에는 좀 상대방한테 좀 밀렸습니다 야..어떻게 쌈다미 연맹이 이렇게 우리보다 C브력 훨씬 더 이렇게 높고 연맹 인원 이거는 100점 다 됐고 전체 킬수가 인마 어떻게 이게 3등이 될 수가 있어 투력도 왜 2등이야? 지금은 저희가 다 1등인데 그때는 이제 킬 이벤트도 하기 전이고 때릴 애들이 너무 약하니까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마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인마 항상 이게 순위를 갖다가 광호 상사할 때도 원래 초반부터 이게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끝까지 이게 또 1등하기가 쉽고 이제 좀 이런 부분인데 인마 이거 좀 연맹을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참나 성소 야 쟤네는 왜 쌈다미네는 왜 성소가 왜 또 4개야? 우린 2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좀 깃발을 관문 쪽으로 좀 많이 성소는 하나당 10점이고 이 관문은 하나당 50점이기 때문에 좀 이 관문 쪽으로 좀 집중한다고 깃발을 펴신다고 아니 그럼 막 그거를 당연히 생각해서 했어야지 아 이 관문이 50점이라고 우리는? 예 하나당 이 관문은 50점이고 성소는 하나당 1점이라서 그럼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2위크 이제 이때 지금 딱 역전각 보면서 이러고 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투력도 1등이고 처치도 1등입니다 그럼 요번주 지나가면은 당연히 1등으로 이렇게 되겠네? 어 야 총상금 뭐 1300만원이고 하면은 이 새끼 이거 너 지금 이거 보면은 아이 그래 뭐 내가 뭐 무슨 뭐 저거 천만원 때문에 뭐 막 이렇게 게임 막 이렇게 할까 너 지금 너 그 생각하는 거 갖고 있는 거니? 일단 아닙니다 근데 왜 이따 이거라 이따 이따고 하냐고 이러면 안 돼 애들이야 뭐 다 2명씩 있고 뭐 나 혼자 이렇게 있고 이제 한다지만 맞습니다 아니 그래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마 이거 돈 다 내가 만약에 1등하면 너 줄게 어? 어? 이 새끼 봐라 와 대답 없는 거 봐 어? 예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뭘 놀래 인마 내가 지금 이런 뭐 돈 몇 푼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명예가 중요해요 명예가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돈 천만원보다도 아 진짜야 근데 만약에 이거 해서 너 받으면 너 다 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됐고 아무튼 이제 요렇게 해서 아무튼 애들 사열 야 아직까지는 좀 새해가 좀 그렇다 어? 요번은 이제 아싸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요렇게 한번 이제 좀 어? 어 일단 시작 전에 요렇게 좀 모이자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음 근데 요번주에는 좀 약간 오합지졸들이 너무 많아 네 맞습니다 음 좀 다음주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야무지게 좀 더 잘 준비하자잉? 네 알겠습니다 어 해산 음 어이구 질방이 그래도 내부대나 이렇게 나와있어서 그래도 위험이 있다 음 좋았어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요렇게 좀 지도를 좀 펼쳐놓고 이거 이관문이 현재 우리가 벌써 여기 하나 요 새끼들 어 얘네는 뭔데 여기서 이렇게 엉가고 있냐? 얘네 지금 죽을 날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 네 미친새끼들 어설프게 안해졌다 감싸먹는 형국이네 일단은 요긴 이렇게 돼있고 요기 이관문 들어가고 이관문 요쪽 들어가고 요쪽 들어가고 야 땅을 갖다 이렇게 좀 관문 위주로 갔네? 네 맞습니다 음 야 근데 이관문 이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너무 많이 욕심부려도 그래도 일단 포인트가 있으니까잉? 거기도 다 먹고 지금 좀 통치장이랑 얘기해봤는데 이거 작전이라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말하지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고 얘네가 여기 일관문 넘어가면은 이경민 이유란 이제 얘네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음 야 일단은 얘네는 아예 의지를 꺾어버려야겠어 얘네 한번 좀 살짝 봐봐 이경민이랑 이유란 이제 얘네 한번 조금 어 털만 안가 쟤는 내가 봤을때 그냥 한 부대 갔다가 그냥 이렇게 치면 그냥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도편단은 제대로 해줘야돼 여러분들 어 저렇다 진짜 좀 약간 아예 게임 접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또 몇몇 접어야지 또 게임이 세레레레레레레레레레 요 밑에 있는 요 새끼 좀 약간 맛있어 보인다 어 어 네 맞습니다 어 요런 데서 혼자 유유하게 여러분들 이제 요런 이제 좀 어 한번 보여줘야돼 이런 것도 요런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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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하고 있어 복귀하고 있지 죽여있지 많이 오고 있는데 지네들 왜 이렇게 많아 병사가 뒤에꺼부터 조절이 잽싸게 도망간다 잽싸게 도망가 어? 어 아이고 내 전부도 나와있었네 어? 뭐 얘네 뭐 부대 빼고 뭐했어? 아마 그 야만인 잡은거 같습니다 야만인을 때려잡아?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지 어설프게 컨트롤할라그런다 어설프게 너무 어설프다 너무 어설프어 어? 너무 어설프어 너무 어설프어 너무 어설프어 아이고야 여러분들 참 아이고 아이씨 운명이 언제 안댔어? 그러면은 이제 좀 도와주는거지 온김에 여러분들도 그냥 가긴 좀 아깝잖아 오 송편집 오 오 어 역공오라그래 응 기다리고있다고 역공 올때 이제 그 때 이제 좀 어 오 오 아 그렇지지